안녕하세요. 우리 냉면 두 그릇. 물냉면. 네, 물냉면만. 아버지, 굴고기는 어떻게... 네, 굴고기는 저기... 아까도 했잖아, 콜레셀럿고 그러니 그냥 먹지 말아야지. 한 번 물어봤나 봐, 혹시 몰라서. 냉면도 국물 먹지 말아야지. 일단은 싱겁게 먹어야 돼.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담백하고 맛있어. 예, 아버지. 응. 근데 냉면은 국물에... 저희가 많으니까는 육수로 마치지 말아야 돼. 아, 저희도 냉면 하면 시원한 육수맛으로 먹는... 육수가 맛있을 거에요. 떡볶이 마시고 먹고 그랬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풀고... 이렇게. 만만해. 너나도 육수가 먹고 싶을까. 아! 안녕. 안녕. 이렇게 만만해. 안녕. 안녕. 닉면이 맛이 많이 강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아버지? 응. 맛이 많이 강하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아니, 이거 보통 사람들은 너무 푸라푸라가다고 싫어하지? 맛있지? 아주 맛있어요, 그게 국물은 먹지 말고 먹어 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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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나 금감현상 있을 것 같아 냉면이 처음으로 뻑뻑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 네,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갈까? 어떻게? 네, 아버지, 저 벤으로 모실게요, 아버지 병원으로 살짝 갈까? 벤, 벤 보다는 BMW가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운동화 신고 다니잖아 예, 아버지 항상 운동화 신으시잖아요 메트로, 버스, 워킹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도 다 쓰는 얘기인데 안전하고 건강한 게 좋고 아주 안전하게 모실게요, 아버지 네, 그래서 전철 타고 갈게, 나는 전철 타고 가시게, 아버지? 어, 그래 그럼 저도 같이 전철 타고 갈게요 그래, 그러면 차는 나중에 저기 네, 아버지 저기 또 할 때 그런 거 같습니다 맨 옆에 버림받나요? 애도 숨지 않은 분이 네, 아버지 6개월도 많은 사람 아 9개 9개면 한 20분 걸리네요, 아버지 네 20분 정도 걸리는 거죠 15분 정도 15분 아버지 힘드신데 안아 네 괜찮으세요, 저 서 있는 것도 운동이 되지 하하하하 큰주노 씨는 안고 싶어 안고 싶어 지금 안고 싶어는 없는데 아버님이 앉으라고 옹싹달싹이야 하하하 아니, 근데 이런 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게 현대인이 걷지 않아서 그래 하하하하 하차고 다니니까 아버님이 운동화를 신으신 거예요? 네, 항상 운동화 신고는 왕봉이 운동화 미국 영화에서만 봤어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멋있다 백팩만 매면 많이 더운데, 아버지 여름에 걸어서 더 높지 하하하하 근데 더우면 운동이 더 잘 되지 네 너무 괜찮은데 여기가 언덕이 생각보다 높아서 쉽지 않아 아, 근데 저 좋은 방법이잖아 되게 오래 걸어 다니시는데 일부러 시간대서 운동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절차할 때 절차할 때 평소에 걷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지 모르고 지금